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늘 그래도 좀 드디어 기다리던 어떤 재료가 좀 나타난 것 같은데 그에 비해 관련 종목이 생각보다 좀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좀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렘데시비르에 관련된 우리 파미셀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파미셀이라는 종목 차트입니다 제가 뭐 많이 언급은 좀 드리긴 했는데 어 글쎄요 지금 생각보다 움직임이 어떤 큰 시세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 좀 답답함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렘데시비르 치료제에 관련해서 좀 어떤 좀 내용이 나왔을 때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좀 갖고 파미셀이 계속 시장에서 눈치 보는 장세를 좀 가져갔는데 아직까지 계속 그냥 그런 흐름만 이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렘데시비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사용을 하겠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사용을 하겠다는 소리인 거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중에서는 우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가장 그래도 큰 효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치료제를 이제 긴급 특례에 수입해서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특례 수입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오늘 발표가 났죠 그러면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과 뭐 그쪽의 생산 일정이라든지 출고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서 어쨌든 뭐 주문 발주를 넣고 입고를 해서 이제 또 환자들에게 사용을 하겠죠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음 제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코로나라는 이제 파미셀이 좀 잘 가지 못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코로나의 확진자는 어쨌든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코로나가 여기서 다시 한번 줄었다가 어떤 파이가 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렘데시비르의 수요 자체도 그만큼 다시 늘어날 수가 있겠죠 렘데시비르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물론 아직도 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어떤 코로나의 여파가 점점 끝나가고 아직 물론 많아요 아직 환자는 많습니다만 점점 추이를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종식이 가깝게 점점 이제 정점을 찍고서 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가 정점일 때에 대비해서 그렇죠 코로나가 정점일 때에 대비해서는 점점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기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그런 뉴클레오시도에 대한 그러니까 뉴클레오시도라는 것은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시도에 대한 수요 자체도 좀 줄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들도 좀 일차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렘데시비르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맨 처음에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랑 그대로예요 코로나 환자 회복 기간은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그렇죠? 사망률이 약 7% 그렇지 않은 비교군은 약 12% 뭐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물론 4일 정도 평균적으로 4일의 치료 기간을 단축을 해요 보통 14일 정도인데 그 중에서 4일 정도를 세이브 시킨다는 소리인 거죠 4일 정도를 세이브를 시키는데 물론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증 환자들에게는 4일이라는 시간도 엄청 귀한 시간은 맞습니다 그렇죠? 귀한 시간은 맞는데 엄청 더 혁신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항상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새로운 재료가 나왔을 때 뭔가 신선한 게 나왔을 때 반응이 더 좋지 기존의 것을 그대로 한 번 더 똑같이 반응했을 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4일이라는 그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여기서 다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렘데시비료의 효과 4일 정도 치료 기간을 회복 기간을 단축시킨다 이런 내용 그리고 여기는 모더나 때문에 갔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재료, 기존의 재료 그 다음에 모더나는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좀 활용을 했던 것들이 없지 않았다 약간 그런 내용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눈치 보기 하는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그렇게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혁신적이라는 것을 기존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들 정도 우리가 다 파악했던 정도의 수준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당장의 악재는 아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고 봤을 때는 제가 하단의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냥 계속 점점 점점 이렇게 좁혀가는 듯한 그림을 쭉 그려 나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렘데시비르가 어쨌든 각 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서 납품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간접적으로 어떤 수주계약 비슷한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들고 가시는 보유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대로 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봐요 기존의 렘데시비르가 사용이 될 거냐 말 거냐 라고 그렇게 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당시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었죠 이렇게 개파락이 막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었으나 일단은 사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고 앞으로 사용하면서 부작용 같은 부분이 좀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이 되지 않아야겠죠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렘데시비르의 사용을 좀 멈추는 일이 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쨌든 당장의 포메셀에는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눴을 때 6.5 대 3.5 정도로 놓고 보면 긍정이 한 65% 정도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그어놓은 이 추세선 자체 그렇죠 이런 선 자체를 좀 이탈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혹은 손절을 가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타점을 잡아가는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21,800원 라인인데요 한 그쵸 22,000원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래 꼬리 내리는 것보다도 종가 자체가 혹은 시가 자체가 이렇게 개파락 해버리는 것처럼 그쵸 만약에 다음 날인데 시작을 여기서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추세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추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추세를 그어놨다고 칩시다 여기서 시작을 했죠 이미 한참이나 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밑에서 이런 경우에는 잠깐 이렇게 쳐줄 때 꼬리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악재가 떴다 그래서 21,800원 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다 그랬을 때는 단기적으로 잠깐 올려줄 때 얼른 21,800원, 22,000원 부근에서는 얼른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을 일단 먼저 1차적으로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그어놓은 이 검은선 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일단 좀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뭐 한 3%, 5%, 7% 이렇게 조금씩 수익률이 나타날 때마다 분할로 매도를 좀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챙길 건 챙기고 좀 소량으로 모니터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 좀 그렇게 지켜보시고 단순하게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흐름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 뭐 완전 몹쓸 차트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듯한 그림을 그려지고 있는 차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1,800원, 22,000원 이런 라인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시가가 이 밑에서 시작해 버리거나 이럴 때는 얼른 일단 추세를 깨버린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좀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좀 가져가 봐도 좋겠다 그렇죠? 어떤 내용이 떴든지 간에 추세를 계속해서 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 자체가 일단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파메세를 이렇게 짧게 코멘트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제가 파메세를 추가적으로 또 언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제가 급하게 추천드렸던 6월 2일 어제죠 오늘 지금 현재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이에요 어제 6월 2일날 바로 이 영상에서도 카카오 영상에서도 일부러 앞쪽에다 먼저 추천주를 드렸죠 6월 2일 영상이고요 카카오 영상의 앞쪽에다 추천을 드렸습니다 JW중해제약 그래서 이 종목 추천드려서 여러분들 좀 매매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올라와 좋네요 35,000원 부분이 이제 추천을 드렸던 정도 당가인데 35,000원 기준 잡고 접근을 했을 때 지금 36,250원 라인이니까 한 3.5% 정도 구간이 되시네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부라도 좀 수익을 챙기시면서 가져가는 전략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 손절 라인은 35,000원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요 일목 균형상에 만들었던 그런 어떤 박스권 흐름 단기적인 매집을 이루어졌던 박스권을 다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지지 라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으로 좀 하방으로 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 라인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여기 5일선 그렇죠? 5일선이 35,080원이네요 아직 비슷하네요 일단 35,000원 부분으로 최종적인 손절 라인 잡고서 한번 우리가 스윙으로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에코프로비엠 영상에서 제1약품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죠 이 라인을 지키면 의미있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5월 30일에 에코프로비엠 영상에서 제1약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1약품도 지금 좀 전에 슈팅이 좀 한번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고 긴 꼬리를 만들고 쭉 빼먹고 쭉 빼먹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슈팅 나올 때 그냥 후딱 팔고 슈팅 나올 때도 팔고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닷권 이런 라인을 유지하다가 어때요? 5월 31일 날 말씀을 드렸죠? 5월 31일이니까 이 캔들부터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들이 계속해서 제가 그어놓은 그 자리를 지지를 받죠 의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저가가 그 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시세를 내줬죠 방금 좀 전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가까지 11% 정도였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수익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만큼이나 상승을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제1약품도 추천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 LG 상사도 추천을 드렸는데 5일선 아직 안 깨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쭉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관이 매집을 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기관이 또 사들여요 오늘도 오늘도 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기관에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으나 한번 꾸준히 좀 바라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주봉이나 월봉에서는 상대적으로 바닥권이고 월봉에서 20선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400원부터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고점이 16,400원이죠 3,000원이니까 22% 정도 구간이 되는 겁니다 15950 지금 현재도 약 19% 정도의 수익률인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갖고 꼭 쭉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수익나는 부분은 좀 이렇게 걷어드리면서 같이 가시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배럴도 옛날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쵸 배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라인 때 그쵸 이거는 이제 여름 계절 줄여서 주워가라 담아가라 제가 여기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부터 이 자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어요 배럴은 아직 시작 아닌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브랫 회원님들께서 이제 접근하신 종목 삼성중공업 모나미 8시 50분에 금일 단타 종목 추천으로 해서 올려드렸죠 삼성중공업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만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오늘 시가 아래에서 잡아서 수익을 본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일찍 매도 신호를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9시 반에 가까운데도 계속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좀 올라줘서 이건 좀 대응이 살짝 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님께서는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리딩 플러스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이 접목이 됐을 때 믹스가 됐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수익 인증해 주신 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 드릴 거고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시가 아래에서 잡아서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가 아래에 접근을 했는데 바로 튀었다가 다시 또 흐지부지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매도 신호를 들여서 손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대응을 좀 하는 종목이고요 왜 짧게 대응을 했냐 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수급의 동향을 확인을 하는 거죠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치고 나올 부분들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좀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지금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띄고 있죠 그쵸 이 라인 그 다음에는 이 라인까지 4,490원 이니까 4,500원 부근이면 어느 정도 횡보를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스토캐스틱 꼬리를 다시 들 때 30분 봉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뭔지 아시나요 여기 지금 이 종가 있죠 이 종가 이 상한가를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나는 이 시세는 좀 깨지 않고 지켜갈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계속해서 좀 지키는 모습이 보인다면 4,500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담아 가시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어떤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는 이렇게 여기는 지금 바로 같잖아요 이 라인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종가 기준 중요한 건 종가 기준이에요 중요한 건 종가 기준인데 잠깐 잠깐 꼬리가 내려올 때는 우리가 매수 찬스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들 얼마 안 되는 꼬리지만 이런 자리들을 매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접근해 보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고 기준은 4,500원 기준 그리고 오일선이 올라올 때 한번 접근해서 터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접근해 딱 오늘도 접근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수익을 받고 오늘은 좀 약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 어제도 이렇게 약 수익을 보고 그렇죠? 안트로제는 지금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삼성중공업은 약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냥 적정선에서 일단 이탈을 했다는 거 모나미도 그냥 본전 정도 부근에서 이탈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분께서는 조금 늦게 대응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같이 이제 본인의 판단이 그랬던 건지 어떤 좀 기다렸다가 외도를 뒤늦게 좀 하셨는데 또 큰 수익을 보시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보신 분들은 보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제 리딩과 여러분들 뜻이 같이 잘 접목했을 때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따 제가 못다 한 이야기를 더 할 건데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좀 시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다 드렸어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 팔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VIP 문의가 정말 많아요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한 건데 근데 이제 아직도 이 번호로 이제 VIP 가입 문의가 아닌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 상담은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자체를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처럼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저도 힘이 납니다 자 그게 아니라도 나는 유튜브로도 충분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셔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소의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